1. 2. 준비 시작! 1. 옆에서 올려야 돼. 아래에서 올리지 말고 옆에서 올려줘. 옆에서 위로 준비. 옆에서 위로. 옆에서 위로. 거리 조절해야 돼. 1. 준비. 1. 2. 기다렸다가. 그렇지. 잘했어. 1. 2. 기다렸다. 왼손 뒤로 빼서 중심 잡아주고 1. 봐봐요. 발이랑 따로 놓으면 위로만 가. 같이. 중심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같이 보내요. 준비. 같이. 준비. 중심 앞으로. 그렇지. 중심 앞으로. 1. 2. 3. 1. 2. 3. 옆으로는 잘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돌려서. 옆에서부터 돌려서 어쨌든 여기로 올라야지. 왼쪽. 왼쪽. 뒤쪽으로 올라가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준비. 다시. 옆에서부터. 1. 2. 위로. 1. 2. 3. 기다렸다. 공 왔을 때 출발. 그렇지. 기다렸다. 미리 오면 안 되고. 1. 그렇지. 1. 2. 3. 잘했어. 열어. 열어. 다시. 그렇지. 미리 열어서. 1. 바로. 이렇게. 옆에서 앞으로 가야 돼. 왼쪽.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더 옆으로. 그렇지. 1. 2. 3. 몸이 너무 많이 와서. 1. 그렇지. 기다렸다. 1. 준비. 1. 2. 1. 2. 준비. 1. 2. 1. 2. 1. 2. 2. 공은 여기 있는데 몸이 여기까지 오니까. 1. 2. 1. 2. 1. 2. 1. 2. 잘했어. 그게 계속 가야 돼요. 바꿔주세요. 1번 더. 1. 2. 1. 2. 1. 2. 위로. 1. 준비. 1. 2. 3. 그렇지. 1. 2. 3. 좋아. 이제 힘이 잘 붙는다. 1. 근데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팔 어디로 와야 돼? 마지막. 팔 어디로 와야 돼? 박자 두 개로 나뉘면 안 돼. 1. 2. 다시. 팔 먼저. 1. 2. 그렇지. 팔 먼저. 1. 팔 먼저 뻗어서. 2. 2. 1. 1. 나이스. 2. 팔 더 와야 돼. 팔 더 와. 1. 2. 그렇지. 1. 기다렸다가. 2. 그렇지. 1. 2. 1. 잘했어.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제 대각으로 올려봐요. 대각으로. 1. 시작. 1. 이거 봐. 이거 봐. 절대로 위로만 가면 안 돼. 옆에서 앞으로 때려야 돼. 앞으로. 시작. 1. 더. 더 대각으로 가야 돼. 1. 2. 앞선목 더 눌러야 돼. 앞선목 더 보내. 1. 2. 1. 봐봐요. 시작. 시작. 스톱. 그렇지. 직선은 이렇게 힘줬죠. 대각은 완전히 여기서 힘이 줘야 돼.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여기 힘이 빨리 가야 돼. 위로 올라가니까 계속 떠가는. 돌려서 때려. 돌려서 여기서. 여기서. 공이 여기 있어야 돼. 공이 여기 있어야 돼. 공이 여기 있어야 돼. 옆에서 때려줘. 네. 공보다 라켓이 조금만 더 바뀌고 공이 더 바뀌어있어야 돼. 라켓이 더 바뀌어있어야 대각으로 가기 편해요. 아유. 소리소리. 1. 2. 셔틀보다 라켓이 다 밖으로. 1. 2. 1. 2. 1. 괜찮아. 1. 발 따로. 가보면 안돼. 기다렸다가 팔 먼저. 1. 다시. 1. 2. 그렇지. 1. 2. 준비. 1. 1. 2. 그렇지. 1. 2. 오. 잘했는데 각도는 좋아. 방향은 좋은데 이제 힘이 좀 더 붙어야 돼. 저기 멀리까지. 손목만 가니까 그렇지. 앞팔도 가야돼. 손목이랑 같이. 바꿔주세요. 자. 대각. 시작. 1. 그렇지. 거기서 힘을 조금만 더 줘. 위로. 위로 말고 앞으로 줘야 돼. 힘을. 쓰면 안돼. 1. 2. 중심 앞으로. 중심 앞으로 들어가면서. 1. 2. 3. 1. 1. 1. 1.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수업. 그렇지. 팔 조금 더 벌려야지. 얘를 이쪽. 그렇지. 셔틀 쪽으로 라켓 쪽으로 벌려줘야. 얘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콩은 옆에 있는데 중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팔로만 친다. 셔틀 쪽으로 가서. 여기를 때려야 돼. 여기를. 여기. 라켓면이 어디로. 앞으로 때려야지. 근데 계속 몸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계속 위로 밖에 못 간다. 앞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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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힘들어. 이걸 하기 힘들어. 시작. 때려. 위로만 가면 안돼. 앞으로. 그렇지. 앞에 손목. 때려. 그렇지. 더 때려. 하나. 잘했어. 둘. 몸 많이 오자. 몸 많이 오면 안돼. 팔 먼저. 하나. 다시.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팔이 마지막에 펴지니까 그럼. 팔 먼저 펴. 기다렸다가. 팔 먼저 뻗어서. 괜찮아? 발끝 어떻게 가야된다. 어. 발끝. 신경 쓸게 너무 많죠? 하하.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왼손 뒤로 쫙 뻗어. 그렇지. 왼손 쫙 뻗어. 뒤로. 중심 잡고. 하나. 둘. 중심 뒤로. 하나. 다시. 둘. 하나. 자. 둘. 좋아. 하나. 라켓 헤드 왼쪽으로. 위로 더 올라가. 헤드 더 올라가. 그렇지. 둘 셋. 그렇지. 둘 셋. 그렇지. 아유 짧아. 길게. 아유 짧아. 저기. 저기 하나 텅텅 비어있는 거 보여요? 저기 하나는 가야돼요. 나중에는. 바꿔주세요. 대각이 쥐약이에요. 진짜 저기 뒤로 넘겨야지. 그쵸? 카메라 뒤로 넘겨야지. 하나. 하나. 준비. 하나. 둘. 있는 이 거. 하나. 그렇지. 하나하나 칠 때 집중해서. 그걸 좀 앞으로 때리면 될 것 같아. 위로만 가니까 그랬는데 더 앞으로 때려야돼. 그렇지. 앞으로 힘이 실려야돼. 그렇지. 갔어. 갔어 갔어. 하나. 좋아. 하나.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앞으로 때려야돼. 앞으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또 위로에. 위로만 힘 싣는다. 어디로 힘을 실어야돼. 앞에 스윙. 앞에 손목. 힘. 몸 많이 오면 안돼. 하나. 다시. 하나. 둘. 제가 하나 갔어. 하나. 하나 갔어. 준비. 둘. 자, 힘을 내. 둘. 위로만 보내지 말고 앞에 손목. 그렇지. 인내니까. 그렇지. 다시. 하나. 잘했어. 둘. 다시. 하나. 준비. 둘. 하나. 위로만 힘 줄지 말고 앞으로 때려야돼. 하나 둘 셋. 둘. 그렇지. 앞으로 힘을 쭉. 하나. 둘. 하나. 둘. 더. 앞에. 스윙. 앞에 손목. 그렇지. 앞에 손목 더. 그렇지. 그거야. 팀 줘. 이씨. 팀. 전작과 잘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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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까 방법. 아니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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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